그러지 않을 것 같은 단어를 붙여서 동화를 만들게 되신 이유를 관객 여러분에게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화는 부속도로 휴게실을 전전하며 다니는 가슴과 우연하게 만나는 중견의 부부가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저희 영화 주문이 이제 여주인공들 준비되셨다고 합니다. 아내 스토리텔러의 아나스 나라야 마하자마 감독님과 아디니스 배우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배우님 무대 중간으로 올라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디니스 배우님께도 부산을 찾은 소파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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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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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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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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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